Q. 왓따 빡 이러고 있겠네. 왓따 빡!! Q. 왓따 빡!! Q. 지하 먼저 간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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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티룸에서 얘가 못 잡는 게 아직 커가지고 나 수직 뺐어. 잡았다. 사실 나 봤거든. 어 얘가 여기 하면서 줌해서 쐈으면 솔직히 잡았거든. 수직이라 못 잡았다. 예고 못 잡은 거는 솔직히 근데 수직 탓이라기보다는 선줌 문제 아니야? 아 근데 그때 나는 둘 다 게임룸인 줄 알았어. 어제 좀 그거 아까웠어. 아니 둘 다 게임룸인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무실, 또 전기실도 문화가 뭐 같다 해가지고. 아 그리고 AK는 솔직히 AK12는 각진의 포고만 해도 충분해. 2층? 2층 갔나? 2층 갔다. 어 지아다 나와라! 어떤 놈이 2층이래. 으헤헤헤헤헤헤. consequences. 꼬툭 티보고 그냥 도망 여기 열었어, 나무 대신 리전이 있고 리전이 있고 나제클 로딩 매기진 로딩 매기진 드론 액티베이티드 드론 액티베이티드 드론 액티베이티드 뭐지 있어? 아다다다 아네 뭐 죽었어 야 아홉필 나온거 죽였어요 형님 야거 야거 아홉필? 야거 아홉필 슈루탈 2개 가버리는데 움직임 방패 깼고 커넥터스 다 사이즈 까가야 돼 가야 가야지 내가 서로라지 맞습니다 도망가 레蜡, 로indre 넘한다 네 아, 이 친구 나랑 눈 마우쳤어 돈 만 뽑고 아 이제 커넥터 좀 뽑을까... 하고서서 딱 빠는데 형이 와마이를 못 파서 아쉽다 와마이 형 호다닥 나오다가 부응 맘을 맞고 날아가 아프셔 앞에서 써준다 이 새끼 얘네 마음의 상심이 커서 2층 갈 수도 있어 거의 스턴트맨급 존나 멋있게 날아라 워마이 스킨 꼬뚝히던데 크고 웅상하다 역시 역시 흑인 역시 위로 안 올렸다고 밑으로 내린거라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시 더러워 진짜 지헤스? 해디스? 해위이? 해디스? 해밟 아악 깨졌어 근데 한번 더 나올거라 생각하셨지 해위이..어 언제갔네 오오오오오 한번도 한번 더 아버얼라올 오오루루루루 오오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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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boom! 빡고있다 빡고있다 prion 소리드 트위치 드럼 디젤 entertainment 또 나오. 또 나오고있어 빡고있어 빡고있어 또 나오지 뭐 또 나와야지 나와야지 2층에 쨔거 한팀 없잖아 x2 리전 한 대 바로 빨리 x2 블루 계단 하나? 방패스 제발 중계 x2 터져 이거 참매리 아이 왜 안죽어 뭐야 저희 애거 왜 안죽어? 어 조표 다 썼네? 어니 서재 애거 왜 안죽어? 오우 킴킷 어 위에 x3 중계 하나? 잘 쏜 줄 알았는데 오! 가자 딴 단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무 일도 없었어. 블루 하나 커넥터 하나. 딴 거 모르겠고 얘 거만 잡자. 나 시즌 먹게. 고잉 인. 고고. 고잉 인. 고고. 고고든. 나와. 유인 유인? 한 세 발만? 온다 이제 나온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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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야! 급발진 한 명 나와야지. 와 이거 급발진 안 한단 말이야? 이제쯤 나오겠지.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걸 급발진 안 한다고? 아 펄스트가 보고 있구나. 펄스트 죽었는데? 어 맞네? 핑키라 죽었잖아. 네. 그럼 급발진 한 명 나올 만한데? 하나 모르는 건 알리바이고. 그 앞에 있던 고독을 깨야지. 철주망. 철주망. 철주망 앞에 고독. 우와! 오오오오오오. 이제 급발진 나온다. 야 쟤 개피야. 야 쟤 개피야. 급발진. 나는 알았는데 소리로. 이거 이거 못 들었어? 아 저게 계단인 줄 알았어. 에헤이. 사실 나도 계단 아래인 줄 알았다. 아 그래? 나만 알고 있던 거야? 형이 말 안 하시고 죽었네. 나 듣고서 계단만 견제하고서 왼쪽 쓸 줄 알았지. 이걸 안 알려주네. 이걸 내가 안 알려줬네. 이 게임 사운드 부분이 아직 힘들어. 오늘 내가 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 냉동고 있잖아 그 테마파크 냉동고에서 나 거기 머더를 뚫어놓고 보잖아 근데 이 폐실에서 매버릭이 이 벽을 작쳐놨단 말이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오른쪽 사운드가 씹혀 아아 뭔지 알겠다 그 통울림 돼가지고 오른쪽에 씹히고 왼쪽만 들어 그 소리가 길 따라서 구멍 따라서 돌아가는 경우도 가능 있어 그러니까 누가 나 영상 한번 보여줄게 듣고 있으면 존나 어이없다 뭐 2층 아냐? 2층 맞아요 형님 10초 10초 누가 소고 치냐 5초 소고 뭔데? 원래 화분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뭐지? 바추 어머uz 위에 나오잖아 아... 어? 뭐? 뭐 손님이 뭐? 에이스부터 에이스부터 붙자 붙자 연다? 어 열어 우리 블록에다 먹었나? 블록에다 내가 볼게 블록에다 제가 보고 있어 제가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들어갈 준비해 에이스 응 오케이 글로징해 거기 거기서 죽으면 안된다 뭐야 어? 뭐야? 뭐야 아 피아노 피아노 열려있어? 어 피아노 열었어 내가 피아노 안아마해 피아노 안아마해 아이고 아 두 명이다 후후 나 블록에 봐달라고 그래 열어놨지 살짝 더 오른쪽 열얼걸 왔다 옐루핑 얘가 돌았네 도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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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열어 두 개만 봐주는게 더 힘들어 블록에서 봐주는줄 알았지 아니 블록에서 보더라도 힘들어 강간당했다 봐주는줄 알았지 아 그거 왼쪽으로 여는거 아니었는데 안 열었으면 이겼다 나도 몰랐지 2층 먼저 가자 나도 몰랐지 저렇게 될 줄 몰랐지 저기 가게 피아노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대번에 나오지 되게 왼쪽 뚫었던걸 기억하는데 왼쪽에 중앙을 뚫었구나 왼쪽 뚫었으면 딱 오른쪽 구석 딱 붙어가지고 탈할 수 있었는데 뚫을거면 어 진짜 딱 완전 왼쪽 뚫턴가 그니까 아니 뭐 대놓고 아예 오른쪽 뚫어가지고 니가 보면서 들어가던가 해야지 내가 센터에 뚫으더라고 한가운데 붙어 날 못 던졌어 던지다가 슬라이드로 들어 직구로 꺼졌어야 되는데 아 미 스프라이드로 나다 갈 줄 알았나 아 스프라이드로 나다 갈 줄 알았나 몰랐다 이거 어 야 잠깐만 이거 외부작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밑으로? 없네? 안티브뉴처가 이거 이거 2층을 마음에 준비 자세가 안 된 사람들 정말 형 안티쓰 형 안티쓰 혼자 안티쓰 화장실 비웠다 화장실 한 명 봐야 됐다 안티쓰 아 ES 있구나 안티쓰 큰 차 큰 차인 예고 홀드 어 지금 밖에서 뚫렸구나 수로피 2층 열렸어 수로피 2층 열렸어 2층 아니 아직 큰 차인 랩해 벅잘 벅잘 확인 벅잘 확인 피아노 창문 열림 확인 1층으로 트로피 창밖에 좋게 1층으로 트로피 창밖에 좋게 에이스 에이스 짤 에이스 에이스 짤 웹힐피인가? 웹힐피? 에이스 에이스 화장실 창문? 화장실 창문 에이스 엎 원 colocar 엎 그냥 낚여가지고 그냥 예거한테 정신 팔려버렸고 인종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렸고 정신 꼬뚝튀 한 명 잡자 꼬뚝튀 꼬뚝스 고예 한별아 집어넣어 자 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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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밴 고예 뒷밴이 좋음 외부계단 밖에다 박을라 있는데 그 아닌거 같다 좀 할거면 2층 이었을때 하지 아 잠깐만 있었어 어프로스트 생각해보니까 많이 있었다구요 어 룬이 나를 보고 깨끗하게 누구만 침도 붙는다 이 말이야 룬이 불어봐 나 이거 10점 줄사람 없나? 없나 보고 어 루트에프라 루트에프라 로트에프라 아 날 왜 쏴 와우.. 어머머.. 아.. 아아.. 주사.. 주사기는 없는데? 뭐 달아버려.. 우와.. 무슨 소재에 드론이 세 개나 들어와요? 삑.. 삑.. 가위.. 소피아 블루 계단 왔어? 응.. 왔어.. 소재 다 인했어.. 혹시 블루 계단에 방패가 없다던가 맞아요 소피아 왔을지도 모른다 피킹 한번.. 피킹하고 방패 달아야돼 마이너리 오오.. 여기.. 마이너리 에이시자 마이너리 마이너리 게임하나 중계복 중계복 어? 아 마이킥 크게 쪼다 어? 이네레 바퀴 그대로 크게 쪼핑 크게 쪼핑이야 아이고 아이고 나 차고?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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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와인 띄웠어 중기 조피아 내려왔다 아직 올라왔고 기프슈 다운이었는데 와인에 일단 캠이 있어서 드론을 볼 수 있어요 확인 블록에 접할게요 왁 쏘면서 나오네 키바나 들어갔어 파이핑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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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바나 들어왔어 파이핑 오 옐로핑 찍혔었네 드론이 있었나봐 사양이다 저게 안좋아 3대2 까푸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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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빠가가지고 라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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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라미란 라미란 이럴때 한별 프로스트를 꺼내는거 화ross 응 avior 롤바나 itchen 띄워나온다 하나만 더 갈까? 형님 저희 2층 트랩 안 쓸거죠? 오오오오오오 뭐.. 50대가 없으면 망개나 나 왜 안쎄리냐 오늘은 아씨 안쎄려 서재창 서재창 아 서재창 2 서재창 2 서재창 3 서재창 2 서재창 2 서재창 2 서재창 2 서재창 3 로비캠 살아있어요? 로비캠 좀 봐야될 보고 있어요 위에 조피아즈 아칼 이바나? 노비만 봐주면 딱히 상관없어 노매드 있거든 조비 있고 조비 조심 뭐야 들어왔어 왜 못받냐? 자칼드랍? 미라? 들어왔어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자칼이 죽었어요 아 아 아 아 밑에 힙 하나 있어 밑에 비서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 아니 소리는 들었는데 컴 헤헤 헤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오 무슨 일이 벌어진 게시오 무슨 일이 벌어진 게시오 아 주방 가야되나? 막는거 보니까 영 싸한데 그러게 2층 한번 더 조금 아쉬운데 선 2층 가고 조금 아쉬운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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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비 예고할래? 한별? 네 키아노 쪽으로 맞고 이랬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계단만 조심해주면 조건이 모여도 조건이 사는 조건이 조건이 일진이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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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S deployed and ready to go 40kb 조심히, 또 바로 탈거임 레펠 응, 아까도 내가 레펠 볼까 1, 2, 3 세기 쪽 스폰 많아 얘네 종금은 스폰이 없어요 자칼 또 있고 조피아 짤 아아악 서재 얘들 서재 좀 많이 미네 이번에 얘네 큰창 레펠 아직도 없어요 들어왔어 이미 들어왔어 서재 있어 서재 있어 이제 캠 보지 마 내가, 내가, 내가 볼게 외부 큰창 안 매달렸고 서재 둘 서재 둘은 열러핑으로 민다 레드핑 자칼 뭐야 이 새끼야 그쪽 내가 리전도 다 깔아 놓을 테니까 그냥 앞에 신경 써 알리바이도 여기 빠져 여기 내가 솔라리움 내가 봐줄게 앞에 전면 배치하자 리전도 안 봐야 돼 내가 오면 말해줄게 어, 아니 리전도 깔고 가 깔고 가 아, 밑에 뭐야 이거 아, 밑에 뭐야 이거 열렸어요 왔다 서재, 들어왔어 확인 화장실 창밖에 담아 피아노 짤 알리바이 사려요 한 번만 확인 뚫린 벽 뚫린 벽 뚫린 벽, 자칼 뚫린 벽하고 창문 아, 창문 창문 자칼은 창 뒤쪽 계속 클리어 피아노 복도 길비 나 뒤 피져들아 어떻게 피져들아 복도 뒤 피우자 자, 알리바이도 한 칸 땡기자 뚫린 벽 사운드 아이, 아, 방금 뚫린 벽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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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부상 부상 나이스 나이스 ADS 하막 잘했어, 잘했죠 잘했죠, 잘했죠 솔 때 안 돼 아, 얘네 로밍 준다 많은 것 같아 내 느낌상 자카라야겠다 칼자스 박아줄사람 저는 에이스 칼자스 칼칼자스 칼자스 조피아 애쉬가 나와주면 솔리드 불비고고 불비할 줄 몰라요? 몰라? 저번에 정말 잘했던 것 같은데 저야? 너 아닌가? 기분탓 아 기분탓이야? 기분탓이면 내가 안다 그게 리그 단단하기 때문이지 오 줄래 잘했던 것 같은데 아니아니 기분탓 그게 리그 단단하기 때문에 불비가 단단하지 딴단 딴단 지하관냐 지하다 너네는 지하를 가고 좀 후회하게 될 것이야 카이딘다 예거 있다 저요 형님 미트 예거 카이드 어차피 2층부터 밀어야 돼 내가 보니까 방금 나왔을 때도 2층이랑 컨트롤 상해가지고 서재 예거 예거 계속 있고 중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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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에다 묻고 그 이후로 갈 필요 없거든 예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예거 사냥 먼저 가자 내가 블루링 초반에 빡세게 돌려줄게 아니아니야 슬래치도 움직여 블루링 내가 해줄게 2점 블루게단 내려갔어요 이거 2층 내려갔고 이거 주방 쪽으로 갔어요 자 2층 서재 클 들어와 2층 서재 클 빨리 들어와 시아노 쪽으로 갔습니다 블루게단 볼게 블루게단은 자 찍어요 바로 블루게단 오른상 없어요 이거 이거 2층 2층 채광까지 클 2층 화장실 클 2층 2층 태양광까지 다 클 1번까지 가야돼 1층 트로피도 클 어 아니냐 여기 블루게단 묶어라 확인 블루게단 내려갔거든요 1층 주방도 클 1층 주방도 클 1층 주방도 클 확인 확인 형 내가 중계 봐줄게 자 들어간다 형 자켓 해봐 어 내가 중계 봐줄게 기폐상은 거의 피하잖아 보기 wied 오! 블루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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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대관리가 보이네 어? 뭐야? 와! 이제 다 나오는데 아 저기... 개구 2병에 2병에 와봐 2병 쪽 와봐 와 블록에다 2병에 와봐 격사에 카이들 뭐지? 이 개새끼 2병에 와봐 일로 하나 와너리 이민트 얼마나 해야지 일로 올라갔어요 형님 내려간다 다시 으아아아아악 엎드려있어 중계에 엎드려있어 계단에 누워있어요? 했다 아아 잣댔어요 바로 나이스 나이스 블러 하나 중계하나 아 카비 바로 오른쪽 카비 또 오른쪽 깨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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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이었다 깨비 깨비 아 이거 와마이 잘했다 와마이 머리 딱 떼꼼해가지고 아 이거 나도 방심했어 씨 아 설마 거길 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진짜 계곡에서 한번 볼 걸 앉아 누워가지고 에이 씨 다리 씹은 지하 땅 받고 끝냅시다 국과 까네 이걸 아 씨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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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방패 기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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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해야지 블루 막쥬 아인 패스 이종 기용합니까? 비 NEW 기용합니까?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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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쌉한 게 어? 10거 아니지? 10거 아니지? 드랍도 마감보았습니다 저요 마감보았습니다 끄윙 대단히 중계 창 좀 깨듬 놔 가이드 하면서 박아 라이언 라이언 저 있어요 불러보지 빼서 뒤에 보고 거기 다리 보임 외부계단 외부계단 차원으로 밀고 하나 수장 뒤로 밑다 와이너리 와이너리 하나 개피 맞게 안 돼 내 코드론 걸렸어 아 이게 안 죽네 하아 블루계단 쪽으로 좁혀 올거고 외부계단 하나 아직 두상 위기야 블루를 하나 땡깁니다 중계도 조심 블루 조피아 짤 정문 하나 들어왔구요 라이언 중계로 가는 중 라이언 중계 라이언 중계 다 왔음 다 내려감 라이언 중계도 docs 정문 에코 각종 아이고 뒤에 와이너리 밖에 자 외부짤 와이너리 밖에 계단쪽이야 계단쪽 사려야된다 썸마이트 얘 딸필거야 나한테 한번 슈퍼 맞아갖고 피 진짜 에코드론 붙는 중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이스 얘 나한테 부장당했던 애 아닌가보네 멋이 안들어온거 같은데 아우 깔끔 너무 맛있고 구구스 구구구구구구구 꽉스 구구구구구구구 gup 구구구구구구구 구님 ma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